3개가 숨어져 있어요? 저희는 힌트가 많은데 안 가면 안 돼요? 야, 이건 또 무슨 여유죠? 근데 오빠 이건 알아두세요 재미삼아 그냥 몇 번 하고 이건 알아두세요 저희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지만 여러분들도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맞아요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원래 가진 자들이 또 불안한 법이니까 계속 유지할 수도 있죠 왜 떨어질 거 생각하세요? 잘 지키세요, 아이템을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먼저 이동합니다 그래도 여유를 조금 보여도 돼 주막에서 커피 하나 시킬까요? 주막 좀 드릴 때 하세요 동동주 저기요, 잘 마실게요 에라 퇴스 일단 여러분 겨터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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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주막이 온 것 여기 주막이 온 것 여기 주막이 온 것 저는 그 로딩하고 지민 선배님 표정 봤거든요 표정이 표정이 화가 많이 났어요 찬이 진짜 집에 가려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에이스도 다섯 명이서 활동을 함께 이어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 돼요 불안해 불안해 너무 불안해 여기 출발할까요? 이거 다 30분 남았으니까 딱 5분 이따 출발 에너지가 좀 10이잖아 하나를 무조건 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뭐를 하게 만들어야 돼? 게임을 근데 형, 우리가 지금 미션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또 있어 또 있어 우리 바로 보여, 미션 그런가? 일단 차곡차곡 다시 모아봅시다 자, 다섯 가지 모모를 찾아라 시작 빨리 찾자 여기 숨어있을까? 여기 잔디 안에 넣어놨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? 친구야 잠깐만 형이랑 잠깐만 이야기 좀 할까? 어 여기에 보물이 있대 보물? 어, 보물이 있는데 형이 그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친구 같이 찾아줄 수 있어요? 네 그 카드가 있어 X 자가 그려져 있는 게 있거든? 네 찾아주면 진짜 형이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어떻게, 이름이 뭐야 친구? 홍진이? 홍진이? 호진이 호진이, 오케이 호진아 그러면 형이랑 카드랑 한번 찾아볼까? 같이 호진아 찾으면 형 불러 형이 금방 날려갈게 찾았다 찾았다 어 이렇게 생겼어 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찾았어, 찾았어 누가? 누가 찾았어요 이런 거 찾으면 돼, 이런 거 대체 어디 여기 있다! 한 목소리 나갔어 여기 있다 어, 안녕하세요 충격, 충격 아 아 뭐 찾고 계시네 찾고 계시구나 어, 잠시만, 잠시만 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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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비라고 우비 잠깐만, 잠깐만 이게 뭐야, 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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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늦게 갖다 줘 저기요 아니 우비, 우비 이게 우비야 우비예요 아, 이거 얼굴이 안 들어갈 거 같아요 세수 좀 하게 우비 우비 우비가 우비가 이거 맞아요? 이거 저기 달리면서 제작진 여러분들 이게 머리 이렇게 죽는 거야 나의 질의 아 아 아 산 산 산 찾았어? 찾았는데 꽝이에요, 꽝 준 준 준 김희가 몇 개 찾았어요? 나 두 개 두 개? 형 몇 개 찾았어? 꽝이야, 꽝이야 꽝이야? 여기 어디 있을 거 같은데 근데 이쪽에서 하늘 안 나왔어 여기도 없었지? 네 찾았어요! 우와, 호진아 너 정말 장난 아니구나 어머 어머어머 너 고정 멤버로 여기 합류할래? 이거 호진이를 출연시켰어야 됐네 아, 여기 있을 거 같은데? 그러니까, 여기 어디 있어 찾았어! 어디 있어? 아니, 여기 어디 있어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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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네가 했어 찾았어? 우와! 우와!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 우와! 이야! 박수, 박수, 와! 생각을 우리처럼 많이 하는데 동심, 동심이 난 진짜 지지리도 운도 없다 진짜 꽝이 두 개다 나는 야, 호진아 나와 호진이가, 호진이가 주세요 호진이가 한번 열어보자 호진이가, 호진이가 한번 열어보자 호진이가 이쪽 보고 한번 열어볼까? 다 했어 쉿, 쉿, 쉿 누가 들을 수도 있어 작게 얘기해 쉿, 쉿 스태프 찬스 스태프 찬스 스태프 찬스 스태프 찬스 일단 빨리 가자, 실내로 호진아, 정말 고맙다 호진아, 카메라 보고 할 말 있으면 해 나 TV 나왔어 이 말이면 다 했지, 너무 잘했다, 호진아 고맙다 고맙다